한 주간의 가장 핫한 뉴스를 함께 보면서 우리의 눈으로 짚어보는 시간, 뉴스진단입니다. 오늘도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인이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1월 7일에 선고를 비롯해서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이런저런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거 중에서 지금 워싱턴 전과를 발칵 뒤집어 놓는 선거가 한 번 있었다고요? 무슨 선거였는지 직접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중요한데, 이미 다 알 수 있는 건데요. 지난 12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엘라베마주의 보궐선거였습니다. 50개의 각 주마다 연방상원위원이 2명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은 양원제니까 상원은 거의 한 명 한 명이 대통령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 무게감이 그건 뭐 말도 못합니다. 하원은 인구 비례로, 그거는 정말 의정활동을 하는 지역 현안을 가지고 법을 국리하고 구상해서 법제화시키는 구체적인 프로세싱을 하고. 이게 상원, 하원이 있는데요. 이 트럼프가 2015년 중간 정도에 2016년 대통령 선거전에 내가 출마하겠다. 공화당 후보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상이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 대통령 선거전이 되면 단골로 다 그냥 이름자를 올려가지고 이름자를 이렇게 좀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겠지 그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각 후보들을 처음 해설을 할 때에 주요 방송국에서도 트럼프 후보는 아, 이 사람은 1980 몇 년에도 한 번 나왔었고 이게 무슨 엔터테이너고서 연예인들하고서 톡쇼나 주도하던 사람이지 무슨 정치 지도자, 미국을 이끌 사람이겠느냐 다 냉소적으로 보고 좀 조롱에 가까운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나하나 트럼프는 계속해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좀 세심하게 봤으면 트럼프 주변에 정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를 갈면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진짜 저질스러운 캠페인 전략가들이 모였었죠.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악명이 무명보다 낫다. 악플이 무풀보다 낫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름이 나는 게 목표지 그렇죠. 악인으로 악명을 날리는 게 아무것도 무명으로 있는 것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트럼프같이 이 정치 지도자로 자질이 안 된다고 알려진 사람이 나오니까 여기에 목표는 주류 정치권에 괜찮게 정치를 하는 사람 한두 명이 트럼프를 옆에 와줘야 됩니다. 그 가장 옆에 온 사람이 제프 세션이라는 엘라베마주 연방 상원이었었습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저도 한 두 번 2012년 2013년에 한 두 번 작은 규모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인종적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할 정도로 인상도 그런 사람이에요. 엘라베마주 상원의원 답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옆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상원의원 하나를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 선언하도록 만든 제프 세션이 등장을 했어요. 제프 세션이 트럼프 옆에 가니까 트럼프의 바람이 미풍이 이 강풍으로 변했어요. 트럼프 옆에서 그래도 이 저학력 저소득 시골 백인들 이게 트럼프 지지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약간 교육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뻘쭘했는데 제프 세션이라는 큰 정치인이 붙어주니까 이게 지지세력이 불어나고 확산돼서 미풍이 강풍으로 변했죠. 2016년 들어오면서 제프 세션 덕분에 트럼프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게 되고 1, 2, 3, 4 거쳐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 첫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제프 세션이 임명이 됐죠. 그러면 엘라베마주 상원위원이 장관이 되니까 공석으로 되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 되자마자 엘라베마주 주지사가 엘라베마주의 주상원으로 있던 사람이 그 공석에 상원 권한대행으로 임명을 했죠. 그분이 임명이 되고 나서 1년이 되고 12월 12일 날 지난 화요일 날 선출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연방상원 만들었는데 이 과정이 이제 과정을 알아야만 왜 이게 미국 주류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넣었나 하면 선거 결과가 연방상원위원을 뽑는 데니까 양당에서 예비후보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예비후보가 나오는 데는 이 권한대행으로 상원위원으로 하고 있는 엘라베마주 상원위원인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 진짜 뉴스를 끌고 다닌 로이 무어라는 이 엘라베마주 대법원장을 두 번이나 한 대법원장을 두 번이나 한 사람하고서 공화당에서 두 사람이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화당 주류에서는 이 주 상원위원 했던 분을 이제 지지를 했죠. 그러니까 미치 맥커넬 공화당 주류가 트럼프를 찾아가가지고 절대 로이 무어는 안 됩니다. 이 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로비 무어 공화당 후보가 된 사람을 지지 선언을 하지 않고 그때는 예비선거 때는 다른 사람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옆에 있다가 너무나 강경 우파고 인종주의자라고 전 세계 여론이 들끓으니까 한 두 달 전에 쫓겨난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 우리 저 포커스나 뉴스진단에서 그 사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반이민자이기 때문에 KKK단을 지지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계속 성토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 그 스티브 배넌이 백악관에서 쫓겨났죠. 쫓겨나가지고 스티브 배넌이 어디로 갔나 하면 이제 선거판으로만 돌아갑니다. 자기 눈에 엘라베마주 상원의원 선거가 중요하니까 거기 가서 로이 무어라는 사람은 스티브 배넌이 내세웠고 민주당 주류에서는 공화당 주류가 지지하는 주상원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런데 스티브 배넌이 이겼어요. 공화당 주류 트럼프 대통령도 배넌이 요청에 의해한테도 불구하고서 이방카 딸하고서 미치 메콘이라는 주류가 도저히 로이 무어는 안 됩니다. 뒤가 어렵습니다. 깨끗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지해야 됩니다. 했는데 공화당 내에서는 졌어요. 졌는데 로이 무어가 이제 공화당 후보가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긴 사람이 더그 존스라는 후보가 더그 존스는 검사장을 했고 로빈 무어는 대법원장을 했죠. 그런데 엘라베마 주는요. 어떤 여러분 주나 하면 아주 공화당의 가장 중심주입니다. 공화당 텃밭이죠. 지난 트럼프하고 힐러리 대통령 선거 때에 트럼프가 거의 3대 7로 이긴 데입니다. 공화당 텃밭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대구 같은 데고 김대중 대통령의 광주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의 엘라베마는 그런 자기 안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그 존스라는 민주당 후보가 나와서 선거 전략도 민주당 사람들 니네 나 도와준다고 떠들지 마. 조용히 해. 민주당 바람이 들어오지 않을수록 나는 유리해. 그래서 조용히 조용히 도어 투 도어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이 로이 무어는요. 과거를 보세요. 미성년자 성추행 나. 널 창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1대 1 전략으로 가는데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은 그래도 엘라베마는 안 된다. 로이 무어가 이길 거다. 이렇게 점을 치고 막 그랬는데 12일 선거 결과 뚜껑을 열어봤는데 이게 더그 존스 민주당이 이겼어요. 민주당이 이기니까 트럼프는 트럼프는 로이 무어 예비 선거 때 로이 무어를 지지를 안 했었는데 로이 무어가 후보가 되니까 그다음에는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로이 무어가 가장 큰 스캔들이 뭡니까? 미성년자 성추행이에요. 40년, 50년 전에 일도 나오죠. 그럼요. 이 선거에서는. 그런데 트럼프도 똑같은 문제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하탄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여성들이. 트럼프 과거에 나 당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엘라베마에서 로이 무어가 떨어지니까 엘라베마의 보수 유권자들이 로이 무어를 떨어뜨렸다고 전 세계에 양식이 있는 시민들이 엘라베마의 시민들이 너무 고맙다. 로빈 무어를 떨어뜨린 거예요. 네. 미국이 그래도 정상이라는 걸 여러분들 보여주지 않았느냐. 성추문에 휩싸인 사람을 알고도 뽑으면 미국이 얼마나 창피한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상원이 어떻습니까? 52대 48이었어요. 52명이 공화당. 48명이 민주당. 그런데 51대 49가 됐어요. 이러니까 공화당이 무슨 법안을 트럼프가 하려고 해도 더 어려워졌죠. 그렇네요. 조금 트럼프가 자리를 잡고서 감세안이라든지 이민법안이라든지 오바마케어라든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자기 아젠다로 법으로 만들 기회가 왔다 그랬는데 엘라베마에서 진 겁니다. 턱, 문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전문가들이 트럼프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트럼프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모든 정치권의 목표는 내년도 중간선거입니다. 내년도 중간선거에서 지금 1, 2, 3, 4로 따져보면 상원의 다수당을 민주당이 갖고 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이 동네에서는 잘 몰라서 그렇지 좀 미국의 흐름에 관심이 있고 미국의 정치권 여기는 지금 엘라베마 선거라는 게 얼마나 이 핫이슈가 돼가지고 매일같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엘라베마주 보궐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양당의 내년도 중간선거 캠페인 전략을 다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뉴스에 초점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또 특히나 또 아주 아슬아슬하게 민주당의 더그존스가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더그존스의 상원 입장이 또 가장 민감하게 불러일으킬 파문은 또 뭘까요? 이 민주당 쪽에서는요. 사실 엘라베마에서 엘라베마 주민들이 더그존스를 승리를 하게 했다.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 게요.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선은 아슬아슬하게 됐지만 일반적인 엘라베마의 표심은 확 차이가 났죠. 7대 3이 거의 4.9 대 5.1이 된 겁니다. 5.9가 된 거죠. 5.1이 됐죠. 4.9 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내년도 민주당에서는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신중하게 이 바람보다는 전략적으로 내년도 중간선거에 33명의 연방상원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현직은 임기가 끝나는 의원들이 15명인가 그래요. 18명인가 그렇고 공화당은 7명인가 겨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공화당은 이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현직이 그렇게 많이 나게 이를 게 많죠. 그러니까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민주당이 다수당 갖기가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신중론의 캠페인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이 바람을 갖고서 그대로 모든 힘을 합쳐서 트럼프를 공격해서 민주당이 내년 연방선거에 이겨야 된다. 상원. 상원의 다수당으로 가지고 오면 판도가 바뀌죠. 그러면 이어서 그 바람이면 저는 트럼프의 이런 수준이면 2022년입니까? 대선. 재선하기가 어렵지 않냐. 트럼프의 전략은 중간선거에 양당의 다수당을 유지해서 자기의 재선 전략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라베마 선거 결과를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혼선을 겪습니다. 캠페인 전략에.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아직 리더십이 공고하지 않습니다. 스티브 호이오하고 스티븐 호이오하고 스탠리 호이오와 낸시 펠로시 지도부가 바뀌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물러나고 있으니까 소장파들이 내부 스트러글이 있으니까 체제가 잘 안 갖춰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민단체는 우라통이 터지고 답답한 거.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 중간처럼 진짜 이 선거 결과가 내년도 중간선거 그리고 또 2020년 대선까지도 또 가늠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선거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음 선거의 풍향계다. 가늠자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사님. 한인들은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또 내년도 중간선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만일에요. 만일에 지금 트럼프를 중심으로 하는 공화당이 어떤 판단을 할 때나 하면 내년도 중간선거 1년을 앞두고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반이민 입장을 강경하게 계속 공격적으로 나갈 건가 아니면 유연하게 이거를 좀 풀어야 될 건가라는 거를 지금 판단해야 됩니다. 전자였었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갖는다라는 입장을 가졌었는데 스티브 배넌이 졌어요. 스티브 배넌이 로이 무호를 내세웠다가 이게 졌죠. 이 롱아일랜드 제3지역의 연방의원인 공화당의 피러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강경하죠. 이분도 이민자들에 대해서 좀 뻘쭘합니다. 바민이죠. 리얼 아이디 법안 이런 거 찬성하는 분이에요. 국토안보유연장을 했죠. 테러 이후에 아주 강경한 입장을 가졌는데 이분이 스티브 배넌이 로이 무호를 후보로 내세웠다가 이번에 망했잖아요. 졌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CNN에 나와서 웬만한 분 다 보셨죠. CNN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스티브 배넌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걸 영원히 퇴출시키지 않으면 공화당이 앞날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정신없는 혼란스러운 술주정뱅이다. 정치권을 배회하는 술주정뱅이 같은 한 사람이 들어와서 공화당을 망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씩씩하게 막 했어요. 이 얘기를 지금 그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고 온지. 왜냐하면 맞는 얘기거든요. 스티브 버넌 같은 사람은 리더십, 정상적인 정치 지도자, 정치권에 들어오면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그리고 더그 존스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긴 사람은 엘라베마에서 KKK단이 흑인 소녀 둘을 그냥 가다가 재수없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무참한 사건을 엘라베마가 얼마나 인종주의가 있는 중인지 법으로 기소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더그 존슨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용감하게 기소를 했습니다. 그 기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패배한 로이 무헌은 KKK 같은 것들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후보고. 지금 더그 존슨이 이기니까 공화당에서는 내년도 캠페인에 이민 관련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입장을 만들 거죠.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 소수계 중에 이민자인 한인들은 내년도 중간선거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엘라베마 주의 선거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민자들이 소수계들이 트럼프 정부의 인종주의 측면, 와인 내셔널리즘, 백인 우월주의 이런 거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목소리를 한껏 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남미계나 흑인들은 지금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런 국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소수계로 내년 중간선거에 선출직에 나가는 후보들은 제가 개런티를 하는데 반인종, 반이민에 대한 저항. 이런 목소리를 높일수록 경쟁력이 커지고 모금이 많이 될 거다. 이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인들에게는 괜찮은 결과라고. 기회네요. 이 흐름을 제동하고 제어하고 정의롭게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엘라베마 주의 선거가 저도 그렇게 전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덕의 존수가 이긴 거는 하늘은 역사의 발전은 역사는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우리가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렇게 매맞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듯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패하고 역사는 거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차원의 정의로운 얘기를 인종주의라든지 이민자의 권리라든지 이런 거를 열심히 목소리를 낼수록 우리는 발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나 혼자만 생각할 때는 나 혼자 뭐가 되겠는가 그게 절대 안 되고. 저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한인 한 분 한 분이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 하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라도 나 하나쯤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 하나라도 이런 이해를 하고 인식을 갖고 이렇게 힘을 보탤 때 역사는 발전하는 거죠. 발전은 뭡니까? 미국이 법대로 인종의 구분 없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 수 있는 다인종의 국가. 그렇기 때문에 이민 온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 기반 없이 왔어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한인분들께서 이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늘부터라도 나부터 나 하나라도 정말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잘 우리 한인 사회를 견고하게 또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진단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동석 상임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마누엘 인마누엘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은 그런데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신은 인간을 사랑해서 구원해 준다라는 그런 예언이 성경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간들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인마누엘. 지금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2000년 전 그때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은 저뿐이 아니겠습니다. 분쟁이 많죠. 분열이 있죠.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지금 세상의 이 죄악을 볼 때에는 마치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방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이 크리스마스 앞두고요. 인마누엘. 고도소서 인마누엘.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음의 조련. 음의 조율사라고 알려진 김머리 지휘자. 이병현 씨가 지휘하는 카메라타 남성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이병현 씨. 이병현 씨. 이병현 씨. 이병현 씨. 아멘